저는 2인극이잖아요. 많은 배우가 없고 1인극, 2인극 하시는 배우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 많은 대사를 다 외우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감정을 녹여내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시잖아요. 어떠세요? 이런 작품을 딱 하게 되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요. 여기 장렬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보다 무대 경험이 많아요. 최근에 많은 공연을 했었고 3인극도 했었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대사량은 25년 연기 인생이 사실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수험생이 수험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를 정말 써가면서 깜지 써가면서 외우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드라마에서 최근에 또 좋은 작품을 하셨고 그전에 저는 또 리처드 3세를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횡무진 뭔가 장르를 계속해서 연극과 또 브라운간을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브라운간이라는 말 안 쓴 게. 옛날 사람이. 옛날 사람. 요즘은 올레드인가? 다른 데 가서 그 얘기했다가 정말. 옛날 사람. 여기 옛날 감성이잖아. 너무 반갑네요, 근데. 그렇죠? 그런데 그 무대가 갖는 그 매력이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가장 매력 있어요. 무대가. 가장 자신 없고 제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연습할 때 같이 막 머리 싸매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까를 고민하는 그 시간과 무대 위에서 직접 관객을 만나고. 설 때마다 떨리거든요. 그 순간을 경험해내는 게 저는 가장 지금 현재는 가슴 뛰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 선배님도 너무 긴장하시고 많은 힘듦을 토로하셨는데. 그렇다면 장윤 배우는 어떠셨어요? 아 저도 많이 힘들었죠. 일단. 일단 대사를 량이 많다 보니까 또 이인극은 또 처음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김여진 선배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대본을 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는 두 번 봐야겠다. 그러면서 또 엄청 이제 그 연습 속도를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배님께 연습을 더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계속 연습을 같이 해 주셔서. 그래서 대사를 많이 맞춰보면서 연습량을 더 많이 늘려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이 어린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10대. 네. 지금 나이와는 조금은 차이가 나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좀. 초연할 때는 사실 그 나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더 많이 생각했다기보다. 데클란의 인물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했다면. 네. 이번엔 그 데클란의 인물과 더불어서 나이가 좀 더 어린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어떤 호흡을 가질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부분을 모를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지만 알려고 노력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탐구해 보려고요. 근데 얼핏 무대 10대 소년으로서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전혀 어떤 의심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어때요? 제가 17세 소년의 역할로 무대에 섰다.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수염 없어. 의심 자체일 거다.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장률 배우가 이제 배우로서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또 얼굴도 굉장히 동안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작년보다 올해 더 어려졌어요. 그래요? 작년에 봤을 때는 어떻게 17살로 부르냐고. 걱정을 하셨군요. 조금 그런 면이고 어느 순간에 그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던 면이 있는데 올해는 정말 무대에 섰는데 정말 10대 소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놀랐었어요.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연습보다. 역시 노력하면 동안이 될 수 있고 10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카이 씨를 통해서 그걸 봤거든요. 카이 씨도 최근에 10대 연기 하셨잖아요. 엑스칼리버에서 굉장히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셔도 10대 역할 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살아있는 장본인이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